틀리면 안되는데 틀리면 돼요 2013 지큐 코리아 매넘 더 이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영화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진짜 틀리면 되겠어 진짜 GQ 코리아 woman of the year Clara Thank you GQ 그런 실을 만나면 내가 이 실을 이 말을 들어줘야죠 이 말을 어떻게 사람마다 이런 말을 들어줘 이렇게 매일 쓰고 있는 거야 뭔가를 느낀다는 걸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연차적인 표현보다는 느끼는 거 느끼는 거 이렇게 지큐 코리아 한 사람으로 뽑혔으니까 올 한 해는 정말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까 2분인데 더 할까요? 네 två 3 2 2 4 3 4 5 2 3 2 5 2 3 2 3 1 5 아멘